요쿠트 50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5개 깎구요 세팅을 잘해야지 깎고 시간이 오래걸리네 시간이 젓가락 후벼파라고 어떻게 파라고 껍질을 다 벗기면 안돼 구멍멍 내라고 다 껍질을 벗겨내지 말고 구멍 구멍만 아니지 차분히 기다려 차분히 기다려 젓가락으로 후벼파라고 뭐 어려워 어 빨대 꽂아서 먹는다고? 빨대를 준비를 안했구만 요쿠트용 빨대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뭐야 요쿠트 색깔이 틀린데? 얘는 서울 그 마트에서 모자라가 이렇게 사 오셨구만 이렇게 갖고 왔어요 한 곳에 있는 요쿠트를 다 갖고 왔나봐 요쿠트 아니 이 빨대 아니고 요쿠트가 틀려요 마트를 가게를 두 군데 갔다 왔나? 이거 40개를 못 사서 이거 45개죠 5개씩 3줄짜리가 15개짜리 묶음 어려운데 용량이 얼마야 근데 65ml 3리터 쪽 300 아 6424 654 2.5리터 정도 조금 넘게 먹나 보네요 이거 뭐 나중에 유튜브에도 올려야 되니까 음악 없이 까는 것도 일이네 까는 것도 코에서 요쿠트 막 나온다고 이거 먹고 만약에 터지면은 오늘 삼겹살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죠 뭐가 이렇게 많아 40개고요 40개 40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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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개 적응 된다고요 적응해야죠 우리 신들림 주식님께서 사주신 건데 적응해야죠 이걸로 뚫으라고 네 권리적거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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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드파이터도 아니고 내가 아 아 이렇게 해서 후벼 파야 되겠구나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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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일이네 이것도 힘드네 손가락으로 누르라고요 좀만 기다리세요 반했으니까 좀만 눌러주세요 그 8개 남았어요 큰일 날뻔했다 다시 깨고 아 긴장된다 음악 없이 갈게요 음악 있으면 이거 저작권 그런것 때문에 못올리니까 긴장되는데 딱 5분 되면 딱 스타트할게요 응? 오바이트하기 없자 참아야 되겠죠 참 토컨이 뭔데 토컨이 뭔데 여기서 잠깐만 토컨이 뭔데 토컨이 토컨이 뭔데 알았어 토컨이 뭔데 토컨이 뭔데 아 아 진짜 긴장되네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떻게 5분 안에 음악이 있으면 안된다구요 유튜브에 못올린다구요 다음에 본격적으로 할 때 음악도 준비하면 되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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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힘들구나 보통 일이 아니네 맛있는건 괜찮은데 못버티네 근데 얘가 감사합니다. 전주님 그 세수 떼야 좀 아 아.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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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읏 으흐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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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